시즌2 두번째 게스트 김충석님 김충석님 모셨습니다 락카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석입니다 김충석의 20대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컨톤이 되게 순수하네요 네 그때는 정말 건강하고 순수하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고 순수했던 김충석씨의 20대 초반에 밴드 지하드의 곡을 잘 감상하고 왔습니다 그럼 김충석씨는 지하드 이후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컬트레이너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을 하면서 보컬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조금 늦은 나이지만 좀 더 음악을 멀리 봤을 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 자체는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으로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서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MI라는 학교에 가서 보컬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30대 중반에 갑자기 물 건너 저 먼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보컬트레이너를 하면서 또 저의 밴드 음악을 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밴드를 꾸려서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음악을 계속 못 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뭐 전공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라인도 없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의 좀 장애물 허들이 되더라고요 전공생이 아니라는 게 또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원래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도전을 한 거죠 미군 유학을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유학은 네 돈 많이 들어요 학비가 되게 비싼 학교였는데 사실 그래서 과연 내가 졸업을 다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쿼터로 이제 학비를 내는데 내가 과연 몇 쿼터 6쿼터까지 해야 되는데 6쿼터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갔죠 근데 집에서 빚을 잘 내주셔서 장가갈 때 도움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땡겨서 그걸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아 그냥 싹 땡겼네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벌어놓은 돈도 없이 갔다 왔으니까 대신에 가서 그래서 정말 되게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아껴야 되니까 학비를 아낄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없으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없으니까 되게 진짜 이 공간만 안 돼서 4명 5명이서 살면서 월세를 아끼고 생활비를 아끼면서 살았죠 개인적인 질문인데 4명이서 안 불편하셨나요? 불편한데 사실 저희 학교는 24시간 동안 연습실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습하고 들어오면 잔밖에 안 자니까 이 네모난 방 규퉁이에서 하나 둘 셋 넷이 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 불편해도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지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행복하셨나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저희 때는 영어 공부가 그냥 교과서 보거나 외우는 공부였지 말하는 공부는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들리는 건 좀 들렸는데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외국 친구들이 영어 못하는 저 같은 외국인도 좀 잘 챙겨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덕분에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거기서 외국 친구들이랑 밴드도 결성해서 그쪽에서 공연도 다니고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악적인 한국은 어떤 연주를 할 때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틀리면 라이브에서 내가 틀렸다 그거는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험이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거는 얘네들은 틀리는 것도 그냥 과정이거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내 공연이 망쳤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관객을 즐겁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동선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공연을 재밌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합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주를 안 틀릴까를 고민한다면 거기는 이 공연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막 그런 퍼포먼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호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런 사람보다 조금 틀리고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공연 전체를 잘 꾸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재미를 주는 사람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저런 부분도 더 신경 쓰면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의 쇼를 제대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SNS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몸도 만드셨던데 그런 것도 또 그 하나의 과정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컬이면 프론트맨이기 때문에 또 보여줘야 되니까 노래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겉모습 이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했죠 혹시 지금 음악 교육을 받는 지금 대한민국의 키드들한테 그래도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조언 이래면 조언 그리고 또 유학을 꼭 추천한다라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키드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이거 해볼 사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친구들이나 동양인 친구들은 잘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뭔가 보여주면 틀릴까 봐 겁이 나서 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 손을 막 들어요 막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아 쟤는 뭐 준비를 잘했나? 잘하나? 나가서 노래를 해요 흑인이에요 등치도 좋아요 그래서 아 쟤는 잘하나 보다 근데 보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박취에 그래서 쟤는 무슨 생각으로 나가서 저렇게 노래를 하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당신은 너는 이건 되게 좋고 이것도 잘하는데 야 얘네가 조금 아쉽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아 얘네들은 틀리는 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내가 파악해서 내가 그거를 교정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내가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배우는 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정말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교정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단은 칭찬해요 미국 선생님들은 아 너 진짜 최고야 정말 아 야 근데 이건 조금 아쉬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르치는 것도 좀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한 가지는 있어요 옛날처럼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유학하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걸 기대하는 게 아니시라면 분명히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시야가 넓어지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유가 되신다면 또는 여유가 없더라도 젊으니까 저는 늦게 갔으니까 좀 그렇지만 일찍 준비하신다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꼭 한번 일정 기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리는 아 락앤누 아 지금 우리 김충섭씨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언젠가부터 젊었을 때는 저도 진짜 소위 말해 바보였거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만 보였어요 한국에서 아 쟤는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못하는 게 이만큼 커도 이 잘하는 이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장점을 더 키우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더 잘하겠다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교육과정에서 음악 말고도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 단점을 카바라 그러나? 그렇게 커버할 수 있고 그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뭘 뭐 음악적인 거 말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 단점이 있지만 그 장점 보면은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광범위하게 보이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나갔다 오면 소위 물 건너 갔다 오면 많이 발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 미국 유학생활 때 하면서 이제 김충섭씨가 활동했던 밴드든 솔로든 그때 했던 라이브도 좋고 음원도 좋고 소개시켜 드릴 곡이 있나요? 아 네 그 제가 학교에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락이나 메탈 이런 음악이 트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래를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뭐 어디 힙합가 있고 뭐 R&B가 있고 막 이러니까 재즈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나이 나는 동양인이 가서 헤비메탈 락을 부르니까 신기했나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외국 친구들이 하는 밴드의 오디션을 보게 됐고 거기 발타게 돼서 거기서 같이 이제 LA 지역 로컬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다니고 했습니다 음 LA 로컬 그래도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아 사실 그러니까 제 자랑은 아닌데 왜냐면요 왜냐면 저희같이 동양인들이 연주로 해서 외국 애들하고 팀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연주를 잘하니까 동양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잘하니까 근데 노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영어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컬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어떤 팀에도 학교 안에서 어떤 팀에도 노래하는 친구는 외국에서 외국의 친구들하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동양인으로서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밴드를 한 거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진짜 오 락앤롤 아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꿈의 무대 LA 클럽? 그쵸 네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 있는 시티워크 그쪽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꿈의 어떤 무대 중에 하나인 위스키어 고고라는 선셋 스트립에 위치한 곳인데 뭐 진짜 바네일런 머틀리 크루 예 아우 그 뭐 LA건스 엄청난 밴드들이 다 거쳐갔던 월드 페이머스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공연을 또 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동양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또 이제 보컬로서 아우 되게 자랑스럽게 애국을 하고 애국자세요 아 네 뭐 네 그래서 그 기타 치는 친구도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 영어 이름이 cdk인데 뭐 한국에서 온 ck인데 뭐 엄청난 보컬리스타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랬었어요 무대에서는 무대에서는 이야 그럼 그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추천해 드릴만한 아 그때 라이브 영상이 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김충섭씨가 이제 20대 밴드 지하들을 하다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음악 공부도 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유학을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바네일런도 했었고 머틀리 크루도 했던 그 되게 메이저 클럽 그래서 공연을 했던 영상을 감상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저의 아름다운 그는 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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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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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